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련입니다 영상 올리기 전에 영상을 보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일단 10월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오늘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두 달이 남았네요 그리고 아무튼 시간이 참 물처럼 흘러갔고 제가 며칠 전에 고생한 영상은 편집을 정말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영상이 길어가지고 어차피 앞서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노즐 걸리기 과정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을 업로드할게요 일단 보면은 아 이건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이제 배관을 이제 아무튼 노즐이 걸렸던 그 부위를 일단은 제거를 하고 노즐을 빼고 나서 이제 배관 연결할 부분들을 수정하고 있는 장면들이고 바로 넘어가서 이게 전날 전날 노즐... 그러니까 고압 서척으로 안 돼가지고 샤프트로 20m짜리... 제가 8mm 20m짜리 갖고 있는데 그걸 넣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30m짜리를 부랴부랴 만들어 온 거예요 그날 당일날 당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아빠 조선 사장님께 저 30m가 필요합니다 만들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때 가서 30m를 만들어 갖고 와서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아침에가 아니구나 아침에가 아침이 아니고 이날에 아마 난방배관 청소를 하고 나서 오후에 왔을까 오후에 현장... 아무튼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30m를 바로 풀어 해칩니다 그래서 바로 혼자서 여기서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뭐 모든 작업은 스킬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스킬 차이지 장비 탓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고학사 측도 마찬가지 어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누구는 뚫고 오고 누구는 못 뚫고 오고 이거는 본인의 스킬 차이지 본인의 부족함이 있는 거지 장비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모든 현장에서 다 혼자 가서 일을 해요 저는 혼자 다 합니다 이렇게 혼자 풀어 해치고 혼자 호수 넣고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저도 30메달을 지금 이거를 보기 전에 저도 30메달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30메달을 넣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더구나 사다리를 올라타야 되고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사다리를 위에까지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올리지 않아도 올라가면 팔이 다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머리가 들어가니까 저렇게 혼자 근데 오히려 이게 조금 솔직히 말하면 이 자세가 오히려 더 편했어요 드릴을 밑으로 내려놓고 혼자 꾸덕꾸덕 넣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식 뭐냐면 그리고 샤프트를 사용할 때 무리하게 막 넣는게 저는 토크를 되게 낮게 많이 낮춰놔요 토크를 그래서 만약에 로커가 딱 걸린다 그러면은 더 이상 넣지 않습니다 뭔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위에서 계속 가지고 놀아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걸리면 무리하게 넣지 않아요 거기서 계속 가지고 놉니다 뭔가 걸려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다양한 방법 혼자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놀로맙니다 놀로 놀로 말아서 다리 사이 가량이 낍니다 어쨌든 혼자 해야 되니까 둘이 한다면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누구는 그러니까 2인 1주로 다니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더 다양한 작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혼자 하다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뭐 이제 항상 둘이 다니시는 분들은 둘이 이렇게 맞는 그런 뭐 작업 방법대로 하시겠지만 어쨌든 왜 내가 왜 저러고 있냐 라고 이제 아무튼 뭐 딴지를 걸 순 있겠죠 근데 저는 혼자니까 혼자 했으면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팔베이 샤파트에서 30m를 처음 돌려봤기 때문에 다양한 자세를 취한 거예요 혼자 넣을 수 있는 방법 저는 보이시다시피 꾹꾹 억지로 넣지 않아요 돌리면서 넣고 돌리면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이 왼손으로 넣었을 때 들어가게끔까지 넣어놓고 나서 돌리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보세요 걸리잖아요 그러면 안 돌려요 저는 거기서 안 돌립니다 뭔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이렇게 늦지도 않고서도 돌립니다 걸리는 부분에서 무리하게 안 넣습니다 넣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드릴이 가벼워져요 어느 순간 가벼워지면 넣고 가벼워지면 넣고 이런 식입니다 가벼워진 다음에 넣고 가벼워진 다음에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제가 이 영상을 왜 지금 이렇게 틀면서 왜 보여주냐면 어 아무튼 저 제가 샤파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 노하우 물론 케이스가 있어서 작업이 그럼 혼자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그냥 풀어 헤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보여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전날 전날 작업 과정이 이랬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안 됐어요 전날 안 돼가지고 다음날이고 아무튼 이날 뭐 아무튼 노즐을 빼고 그 다음에 어 일단 배관 연결할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또 바로 샤파트를 냅니다 예 또 혼자 넣는 거에요 저렇게 했구요 이번에 20m짜리 케이스가 있으니까 20m짜리를 한번 보다가 혼자 어떻게 하나 예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은 그냥 손으로 밀어 넣어요 그냥 들어갈 때까지 네 그 다음에 돌리고 돌립니다 예 돌려요 그 다음에 가벼워지면 넣고 예 이런 식으로 해요 혼자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 돌리면서 밀어 넣어야겠다 라는 순간이 오면은 이제 그때는 네 저런 식으로 늘고 넣고 밀고 밀고 넣고 넣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요 네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걸린 느낌이 나는거에요 이제 집중 작업을 하려고 저렇게 올려놓고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작업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뭐가 걸린 느낌이 나요 뭐가 감겨져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 로커가 가볍게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무게감이 느껴지면 뭔가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을 뺍니다 이제 거꾸로 빼요 여다가 뺐다가 뺍니다 이 손에 감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돌리다가 물이 역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니까 뭐가 막았던게 갖고 나오는 거 같더라고 예 뺐더니 없어 분명히 묵직한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뭐가 딸려왔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머리카락 한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 말려가지고 네 머리카락을 빼고 나서 이거는 이제 바닥에 놨던 액션캠으로 촬영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 역시나 머리카락이 나왔죠 여기서 어 여기서 뺐더니 머리카락이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넣었어요 근데 뭔가 막고 있는 거 같더라고 계속 돌리죠 돌리죠 아무튼 돌려서 여기서 여기서 근데 희한한게 여기서 안 남았던 큰일나 호수가 갑자기 뭐가 딱 뭔가에 걸리면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딱 꼈어 어 이상하다 이상해요 어 그래서 여보 이거 지금 뭐가 걸려있더라고 빼는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 어 이상하더라고 저도 이게 샤프트가 걸릴 일이 아닌데 뺐더니 여기 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이거 이게 뭐냐면 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그 그겁니다 난간 때 어 그 저기 왕이야 왕 난간 때 커버 그 용접하고 나면 그 앙카 부위 감싸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그게 이게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는가 이게 시공장식에 들어갔던 거 같아요 그니까 그동안에 이걸로 인해서 계속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게 막고 있으면서 기름도 막히고 이랬던 거예요 여기 현장이 왜 그러냐면 나도 이제 여기 이제 여기 고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 실은 전에 왔던 업자분이 정기적으로 스프링으로 여기를 관통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스프링도 안 들어가고 작업이 안 됐던 거에요 결국에 이 여기를 어 포기하고 어 갔던 겁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주원인이 여기가 주기적으로 막혔던 원인이 이거였던 거에요 이거 이거에요 결론은 이거 이거 때문에 머리카락하고 이런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어 막혔던 겁니다 네 아무튼 이거를 제거하고 나서 이게 뭐야 네 보세요 보세요 어 저게 아니 저게 이 로커에 걸려서 나온거에요 동그랗게 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뽑아냈고 다음에 고압세척을 하고 어 네 마지막에 이제 고압세척하고 어 어 네 고압세척까지 네 진짜 진짜 빼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죠 마지막까지 고압세척 해가지고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떨어졌습니다 진짜 네 그랬더니 어 어 어 어 어 내시경 넣는게 없네 네 네 내시경 넣었죠 어 내시경을 보면 내시경 넣어요 야 이게 전날 넣었을때도 뚫렸을때도 여기가 물이 채 있었거든요 네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막혔던거에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배관이 암튼 복잡해 엄청나게 복잡한 복잡한데다가 막힐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거죠 이제 어 이제 이 집은 막힐일이 없어요 이제 예 아까 그 스텐 난간 그 커버 왕 커버 그게 이제 주원인이었던거죠 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신 영상을 그냥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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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도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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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 나왔던 클라. 뭐가 단단히 걸렸는데? 안녕. 안 나왔던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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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보러가. 이게 뭐야? 아니, 어디 들어가는 거야? 뭐가 없어졌어? 아니, 그게 들어갔어. 이게 왜 나와? 그러니까. 막 집을 잃지 않나 봐. 이게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와, 그게. 왜 나와? 이거 나와. 어, 어, 어. 사이트에 안 들어가면 이게... 어. 자, 이제야, 이제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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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해, 해. 어, 왜. 어, 다시야.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와 머리카락 봐 무는 진동하는 잎 물이 거꾸로 나오지? 손은 시원해 이걸 기름 덩어리를 조합한 거야 네. 저거에 걸렸나갔다. 어디 호수고. 어떤거? 아니 아니에요. 호수는 금방 빠져요. 그런거 같고는 아니고, 배가 구조 때문에 그래요. 호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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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네. 네. 잘 나오네. 너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맑으면 잘 나오네. 아 드디어 뚫렸네 아 이제 뚫렸네 여기서 맡았었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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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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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방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에에에 카메라 없어졌어 아 여기 있어 들고 다녀? 어 들고 다녀 고생했어 고생했어